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우한폐렘의 국내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발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2월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사람들을 분격시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원을 갖고 온 것이다. 애초부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 한국인이었다. 우리 한국인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날 하루 동안만 국내 환자가 300명이 늘어났고 1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거짓말도 예사롭지 않게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라는 의사협회의 7차례에 걸친 권고를 왜 무시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그다운 답변을 내놓습니다. 훨씬 권위있는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 차단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염학회는 이미 2월 2일 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 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지역감염 가능성을 언급하고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감염학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위험지역 입국 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 입국 검지를 요구했고 그리고 대한감염학회가 총 3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2월 19일 날 친녀 성냥의 라디오인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화 인터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밍 대사가 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미국 같으면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 차단하고 또 미국을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효적인 차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왔습니다. 상후나라의 국격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주고 있어서 신뢰가 가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각별히 하였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면서도 실효적으로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에 감사한 마음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합리적이고 자국민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치성적인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추미애 장관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2월 10일 문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2월 13일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행히 국내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관리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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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게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낙간호를 밝힌 지 불과 나흘 만에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월 26일부터 7차례 걸쳐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입국 검지를 요구했던 대한의사협회는 2월 24일에도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학적 근거를 무시한 결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코로나19의 발생국가가 됐다. 엄청난 개탄입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이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맹백한 방역의 실패이며 가장 큰 원인은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를 지탄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감염원이 유입된 것을 차단한 것이 상식으로 보면 순리로 보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문정부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차원의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정부가 속히 깨닫고 대한의사협회라든지 대한감염학회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용해서 늦은 감이 상당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전 국민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지 않는 국가의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조치들을 계속 맹악한 이유 없이 설명 없이 미적거리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대한 책무 위반이 아마 탄핵 사유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